H부터 팀 이름부터 말씀드려야겠다. 저희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 하겠습니다. 자 우리는! 자 우리는! 우리는! 유나이 형! 유나이 형! 아휴 쑥스러워하네. 네 마음에 인정 인정. 우리! 돌아온! 노인과! 뚱보여! 노인과! 뚱보여! 아 노인이 뚱뚱애로 하라니까. 아 노인이 뚱뚱애로 하라니까. 노인이 뚱뚱애로 하라니까. 노인이 뚱뚱애로 하라니까? 저희는 그.. 지난번 자연스럽게 개자는 닭개자를 썼는데 이번엔 개그맨 개자입니다. 돌아온! 자연스럽게! 꿍꿍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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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, 괜찮네, 괜찮네. 이름이 너무... 너희는 그냥 의심스럽게로 하세요. 의심스럽게. 이렇게 해서 대상치, 참치대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, 그런데 금빛 피셔팀이 그래도 게스트, 초보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대내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들이 안 받을걸요. 대내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들이 안 받을걸요. 금빛까지 얘기 들치면서 무슨... 야, 받기 어렵다. 받으시겠어요, 우선? 잘 받겠습니다. 잘 받겠습니다. 뭐라고? 달게 받겠대요. 그럼 어제도 안 받는데 뭘 받으려고 그래. 저는 그 멘트가 저희가 자존심을 주기는 건데. 저희도 좀 줘야 되지 않아요? 저희도? 저희도 좀 줘야 되지 않아요? 저희도? 저희도 줘야 되지 않아요? 아니, 거기는 안 줍니다. 왜요? 저희는 부담이잖아요. 아니, 그래도. 아니, 그래도. 아니, 초문데. 아니,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... 야, 베리핀 특강을 받아야 돼. 오늘 컨디션을 봐서는 우리 팀이 받아야 됩니다. 제시 나가 있는데. 저희도 그럼 우리도 주세요. 이거 두 개, 이거 두 개 다 빠트린단 말이에요, 이거 다. 다 동의하지 않으세요? 예, 아뇨, 야, 갈신 덕세 지금. 예, 아뇨, 야, 갈신 덕세 지금. 저희도 저희도 저희도. 저희도 저희도. 저희도 저희도. 저희도 저희도. 저희도 저희도. 감사합니다.